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정말 매운데요? 진짜 맵다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좋아요 ideas! diyorum서 할 수 있는! ừng거 trees 쫄깃쫄깃... 비빼네! 부어봅니다~~ 부어봅니다 색깔봐~~ 아~~ 속뜨거워 계란 오징어 오징어 고춧가루 소주 고춧가루 고춧가루 참기름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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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고춧가루 너무 맛있었어요 입안에서 먹었을 때 랩때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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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뉴 랩때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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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